위로가 되어준 친구 쓱쓱 너는 나의 공인이야 아니 어제 지쳤어요 땡겨요 촬영할게요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보세요 사랑이 이런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무진 다음은 하루가 그대 일상이고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처음 만나 맺힌 마음 일평단심이 됐네 그 여름호임고풍 그 여름호임고풍 어둡지는 아쉬웠네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평단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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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단신민들은 너는 그의 최 태어나올 순 다 없어 사랑이 이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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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 아닌데? 바람이 새 노래하는 청포도넘클하네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사람 바다의 정이 들면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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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신문물 왜왜왜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신문물 신문물 위로가 되어준 친구 쑥쑥 너는 나의 공배야 너는 나의 보고배야 증명치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통화주제 춤이 나오지? 목표를 너가 건배를 하자가 하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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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할 때 전화가 나는 도대체 유서그로서 역할이 뭐 역할이 뭐 왜? 통화주제 춤이 나오지? 네 매니저기 매니저기 휘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신중히 뭘 하시는 분은 뭘 하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좀 잘 벗어내줘요. 좀 잘 벗어내줘요. 잘 벗어내줘요. 유희재. 비싼 거 안다주면. TV. 파이팅! 파이팅! 뭐야? 뭐야 진실이 안 좋겠잖아. 견제한 까마. 그래서 나를 바짝 추측하고 있는데.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견제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하나 알겠지? 어 일단 뭐하고 있는지. 솔직함이었어. 리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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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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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소리 나요. 으어어. 나. 이. 몸이 아프십니까? 약간 과일 컷 느낌? 옛날에 스튜디오에서 데스파시도 세뇨리따, 세뇨리따 베이베 근데 월요림도 오래 걸렸지? 그거? 엄청 오래 걸렸지? 내가 진짜 그것만 그것만 2집 동안 팠어요 왜요, 웅이? 형님의 소식을 궁금해하셨을 저희 유튜브 신뢰분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일곱 자국 많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같이 조만간 기웃기웃 기웃되다가 잠이 들겠지 아니 어디 지쳤어요? 땡겨 바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주신의 김혜영입니다 아, 뭘 말해 네, 열심히 팀 동안 들어와 하나 촬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트롯 다시 도움드립니다 아, 좋다 다시 한 번 해줄래? 물 뭘로 먹어요? 정수기를 먹어요? 정수기는 좋아가 있어 유튜브 아니에요? 네 혹시 주연 3장 주연 3장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춰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아 아 아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웅놀이 진짜 잘했어요. 영웅이 형 오늘 최고였습니다. 영웅TV 오늘도 역시 영웅TV 지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뒤티였어요. 그럼 모여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모여서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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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잠깐만. 어 어떡할 거야. 어 추워. 어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우네. 공원아. 19, 20, 21, 21, 21, 21, 22, 22, 23, 23, 25, 26, 26, 27, 27, 29. 한글자막 by 박진희 임영웅 씨 자꾸 싸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똥그라미 너무 쬐끔해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느낌이 달라기 때문에 아우 사쿨 사쿨 이렇게 잘 끝냈어요 화장실 발랑도 고르고 발랑도 고른 나를 경고 오빠! 경고 오빠! 경고 오빠! 경고 오빠! 동해 다 닮아! 경고 오빠! 잘 가요! 잘 가요! 깨져버린 청포도 쓰면